김민영씨의 말씀도 잘 보셨다면요 지금부터는 우리 아리언씨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저의 이상한 행동을 함께 보실 차례입니다 마지막 곡은 어떤 곡 준비하셨죠? 저희는 함께 콜라보레이션 팝페라와 마술의 콜라보레이션은 아마 지금 얼굴을 한 곡이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영화 좋아하시면 이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위대한 쇼베인이라는 영화의 아주 멍칫노리라는 곡인데요 그 의미도 아세요? 그 의미도 좋아요 저희도 사실 마술을 하시고 고래를 하지만 앞에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채워질 수 없거든요 저의 공연을 담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번 마지막 곡으로 샀는데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마술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마술 그리고 마지막 파편을 오늘의 노래 함께 청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절들의 노래에 대하여 기록한 마술은 이 시절 of todo 중소공자의lık 이 시절로가 성장하고 거름낭 많이 올라간 우선 일제공자의 여사라는 바로 격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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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